안녕하십니까 석길입니다 오늘은 아이작 플렉 해볼게요 랜덤 아 저번에 못 깨가지고 아쉽긴 한데 오늘은 꼭 깨보도록 노력을 해보죠 아이작이 걸렸고 저주의 어두운 맵 빡빡 빡빡 자 하나씩 처리해주고 빨리 앨부터 거미를 소란해 아잇 너무 많이 맞았는데 그래도 들어가 요스 하하 첫판부터 악마방 굴려 오예 구피머리 운이 좋은데요 첫판 악마방의 구피머리 운이 욕혀주시고 오 B1번 개이득 폭탄 두개 예스 와 두 보스방이네 어우 무서워 월 아아 보스부터 누려 아 너무 많이 소환했잖아 이거 피하기도 힘들다고 많이 소환하면 요스 저 일회용으로 일회용으로 부탄이잖아 아 들고 음 음 얘를 죽여 다시 다이스를 들고 갑시다 잠시만요 이거 설정 좀 보자 130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제가 보는 화면에서는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130을 해야 아 황금방 안 들어왔지 아 쉿 돈을 다오 일단 황금방 한번 들어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갑시다 아 이거 그거잖아 걸어다니는 고기 덩어리잖아 이거 샌드백 같은 녀석 아 아이 아 뭐야 아 공격이 너무 약해 공격력 템을 나왔으면 좋겠다 오 좋아 도망 들어갑시다 고방과 이제 황금방 이제 뭘 선택해야 될지 아 뭐냐고 호호 아 저 두다 먹어야되네 아 아 싸중난다 다이스 다이스가 있어도 결론은 두다 먹어야된다는거 어 얘 이름도 샌드백이었어 이름은 모르고 있었는데 이름이 샌드백이었네요 어 화내 좋아 좋아 가라 샌드백 좋아좋아 알약 알약은 앵글하면 안굴리는게 좋은데 굴려 어어 두박성공 두박성공 그래 개한테 앵겨 황금방 황금방부터 찾아야돼 그래 개한테 가라 규 음 음 뭐 특별한게 없네요 아직까지 황금방 빨리 찾아야되는데 아님 보방이라도 빨리 나와라 어 짱돌도 없고 오우 쉿 이속 왤케 빨라 얘네 으악 오오 위험했어 이거 그거 엄마발 빨리 좋아 빨리 보방부터 깨고 차라리 그러면은 그 다음에 황금방을 가자 없애고 짱돌이 있었나 없었죠 일단 틀읍시다 아 뭐야 어그로야 어그로를 끌어줘 너가 어그로 난 튄거 같은데 역시 아이 잡는데 좀 오래걸리겠다 천천히 잡으시다 그러면 차라리 어그로가 나한테 끌리는게 좋지가 않구나 내 악마방에 물 건너갔어 고방에서 빨리 한번 돌리자 오우 죽을뻔했어 아 연사속도도 빠르려면 좋겠다 야스 체력 증가? 하트가 나야지 좋은거 아니냐 이거 아 돌릴까? 체력을 증가? 체력도 지금 아 딸래긴 하는데 졸려 아 어쨌든 체력 증가하네 어 저 일단 먹지 말고 있자 오 소 나이스한데 이거? 소 나이스 아 근데 거미가 너무 많이 나오는건 안 나이스 좋아좋아 갑자기 탱커로 변했어 오마 오마오마오마오마 자폭을 잘 피워줬어 마네킹 덕분에 한번 어그로를 뺐다 다행이네 그래 자폭을 해 아 저 짱돌이 있는데서 자폭을 해야지 할거면 자 황금방 이거 낄까? 한번 굴려보자 지금 나 대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너무 지금 데미지가 약해 연사속도나 뭐 그런게 기본 스탯이 너무 약해 아니 저 황금방 저렇게 빨리 나오는거 알았으면 그냥 먹고 가는건데 빨리 나올줄 안애나 랜젤 졸려 이거 뭐지? 아 이거 확률적으로 아 이거 확률적으로 딱히 손해난이루 타나이득 야 이거 매혹 별로 안좋은데? 나한테 오히려 달 달라붙잖아 밀라붙잖아 아이씨 역시 알약은 좋지가 않아 자 다음 맵으로 갑시다 아이고 상점에서 폭하나 사볼까? 상점을 믿습니까? 폭 있습니까?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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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굴렸고 어 지금 5원짜리 지금 짱 소울아트네 그러면 하나 안 나오면 그냥 5원짜리 소울아트네 딱히 손해인거 같지가 않네 열쇠 하나 이득 4만 번거죠 열쇠가 3원이니까 아 5원인가? 헷갈리네 아무튼 이득 으음 나 어두운 맵 싫은데 어두운 맵 때문에 잘 못패하겠어 어? 어그로 쟤한테 끌렸다 그래 불구덩이를 들고가 일단 너부터 죽이자 혼란을 틈타 그래 불구덩이 필요없어 자 갑시다 어 이거 왠지 도망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 매혹이 이제 아아 이런거였구나 아아 아군을 공격하는거네 오우 깜짝이야 이거 완전 어그로 빼는건데 어그로 어그로 빼는 세트 매혹의 샌드백에 어 어두우니까 이씨 잘 안보여 오우 야스 피해주고 황금방 어딨지? 요있나요? 아 상점이네 우와 피해 우와아 아아 그래 너희들끼리 싸워 근데 이게 적이 없으면 나한테 바로 오는구나 약간 좋은걸수도 있고 안좋은걸수도 있네 일대일에선 별로 그렇게 좋진 않은거구나 차이 피어 눈물이 더 세겠다 공포 눈물 황금방 여기냐? 아아 나 거미 진짜 싫네 어두울때 거미 진짜 싫어 안보여 일단은 새끼 검은색이라서 거미부터 공격하자 개 싫다 오우 깻잎 한장 차이 저거한테도 걸수가있네 매혹을 그럼 뭐해 들어가면은 다시 소환인데 어그로 얘한테 빼고 아아 얘한테 맞으면 돈 뺏겨서 싫어 어 그래 니가 방패마귀가 돼 너가 방패마귀가 되는거야 몸빵 탱커 오우씨 너가 탱커이니라 와 맵지 되게 세다 뭐있나 보기만하자 아 일반상자 안따 오우 황금방울이야 좋아 아이씨 아이 얘 그거잖아 8위 8위 뱉는 친구 얘는 그래도 딜이 좀 나오지 우와 돌짚고 원초 꽉찬 돌짚고 피하고 우와 오우우 위험했어 쏘라타나 감사베리 안보여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안보이니까 너부터 죽이자 쟤 샌넬팩 적인줄 알았어 와우 좋아 쓰읍 땀뱉다 한번 돌아볼까 아아이 젠짠 눈굴다가 그냥 쭉 가버렸네 신경 못쓰고 아아 다이스게이지를 쳐야되니까 오 개무서워 좋아 좋아 얘 자꾸 빼면은 다이스게이지를 치우겠는데 우주들이 이렇게 강력한 애가 있으면 좀 편하지 근데 구피는 나올 생각을 안하네 사거리가 엄청 안 넣고 페로몬 야 얘는 꼭 한번씩 있네 얘가 아마 대각선으로 아이씨발 쭉 발사는 애꺼야 그렇지 손해본거 같아 바로 왕방 이야 무서워 오 오 자 어그로 쟤한테 끌려있는 폴란랑 틈타? 미트쿠크가 나오겠다 이번에 홍 틈타? 악마방 열리는 소리 악마방에서 굴려보자 일단 악마방에서 굴려보자 쉣 뻑 데앗 칼사만 쏘면은 어 위험해 오 아 뭐야 잔상에 맞았어 아 제대로다 짜증 제대로야 우주냐 굴려 이걸 들고 하자 오랜만에 오리지널 혈사포를 들고 가보자 아 아 날아다니는거나 놨으면 좋았을텐데 어허허허 유옥 유옥 혈사네 유옥 혈사 개웃기다 페로몬 혈사 어우 저거 매치 왜저래 아 일단 맵이 화나니까 눈이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좋아 최대한 맞지말고 자 최대한 맞지말고 악마방 많이 열어가지고 구피세대 맞추면 좋을텐데 으악 커신 치 와아 왜케 안죽어 큰일났다 이제 한대 맞으면 돼 악마방 빠이빠이 하다 아, 저기 가지마.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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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요걸 조지고 아아아아아아악! 아, 이래서 날아다니는게 필요해. 아, 이거 혈사로 맞추기 힘든데? 오케이. 가면된 파리. 너로 정했다 가면된 파리. 아아, 뭐야! 아, 거미지 개장난이네. 아까 일판부터. 아, 이래서 날라갔네. 악마건 날라갔어. 돼에에에에 으으 결국 저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네? 아, 뭐냐? 아, 개짝나. 나 저것도 존나짝나. 어떻게 가라고? 만들어놓은 거야, 저거는. 어? 저, 저, 이상한 동안 엄청 자주 나오네. 오, 배꼽! 데미지 감소, 야스. 배꼽에 일단 있으면 좋아. 자권방에서도 이제 반카식 딴다구. 부담이 덜한거지, 그럼. 딴방도 돌아볼까? 오우, 무서워. 헐. 자, 다이스 게이지를 좀 채워야 되니까. 여기로 가보고.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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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거미 오우 좋아좋아좋아 왕깨면 딱 아... 상자 한번 가볼까? 열쇠 많으니까 오 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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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어 쭛쭛쭛 가다 스팀 스웨어 먹어놓으면 좋긴하지 이제 상자면 뭐가 나오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오 이터널 아트 뭐야 아오 뭐가 그냥 줄기색 체력 증가 체력 많으면 일단 좋지 무조건 좋아 필사포로 데미지는 왕...왕빵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딜이 나오니까 날아다니는거 뭐 이런거 있어서면 좋겠다 으아 으아 피해 슈 아 소울아트 있으면 저기 들어갔을텐데 죽이되든 죽이되든 밥이되든 들어왔을텐데 지금 들어가기가 좀 거시기하네 우어어어 다를 뻔했어 차라리 왕방으로 빨리 가가지고 잠깐 이거 엄마방인가 이제? 다 이제 약 그럼 욕빵은 어느 세월에 죽어 이걸 됐다 열쇠 먹고 대결방 패스 뒤통수를 딱 왕방에는 빨리 황금방을 찾으시다 다이스 한번 빨리 굴리자 어그로가 딴 데 가니까 편하긴 편하다 오케이 알약 안먹어 아 여기서 데스를 써 뭐야 데스를 썼는데도 안죽어? 아아아 결국 피에 달았어 달방 들어가도 되겠다 이제 맘 놓고 들어가도 되겠다 아아 맘아파 아아 아아아 신경 못쓰고 썼어 다운거 들어갑시다 헉 대왕름무 딜이 엄청 쎄겠다 이제 아 아 근데 이게 모으는 속도가 괜히 먹은 것 같은데? 아아 겁나 하루종일 모아야 되네 딜은 센데 아아 퀵퀵 퀵퀵 모으고 모아서 빠생 땡 상상만 가보자 소울아트 팔수도 있어 어? 잠깐 이런만 모으면 지도인데 또 한번 따고 돌아다녀 보자 지도를 못살 경우를 대비해서 아이 다 모은 줄 알았더니 하루종일 모으네 이거 뭐냐 비인간적인 카드? 뭐지 이거? 왕방에서 써보자 아 쉿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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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똥 똥어리 카드였네 굴려 악함 증가 아 아 뭔지 모르고 썼다가 아 근데 이거 적응이 안되는데? 아 요기 혹시 있나? 비밀방을 찾아보자 비밀방을 찾아보자 둘 다 없네 그럼 요 있나요? 그렇지 이게 이런 이런 치 있어 스팀셀 있어 어 세긴 센데 한방이 센거지 DPS가 센게 아니네 이거랑 이거 둘 다 살 수 있겠다 으아 이따 달방 한번 가봅시다 달방에서 또 좋은게 나올지도 몰라 구피 이런건 바라지도 않아 썩 괜찮은것만 나와 오 오 피했어 갑시다 저 비밀방 찾고 싶긴 한데 아 일력비밀방이라서 패스할게요 찾기 더럽게 힘들어 폭만 날릴 것 같애 본격 딱 보조딜로 폭탄 그래도 넉넉하게 갖고 있으니 아니 Metatly 있는편은 무조건 좋아서 좋아 좋아 그래서 두개나 포 필요없어 오오오 죽어라 어그로꾼이 좋네 따고들어가봐 일단 소어바트 갖고가자 이제 엄마방이잖아 엄마발 엄마발방 이제 에너지 다 돌고오는게 좋겠네 아 이거 모으는거 적응한대 어어 아이씨 이렇게 하루종일 모아야돼 뭐 또 맞았어? 아 나 진짜 싫네 페러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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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가자 피로 할 수도 있어 아 피가 없어서 아 큰일났다 피도 안보이고 이거 피 없는데 이거 거의 가라 미니파리 황금방울 달라고 오오 좋아아 도는 잘나오네 바로 앞에있는거 저거 안부셔져? 오잇 오오 들어가 댐증 댐증 어차 엄마방에서 나오는건 폴라로이드랑 그런거잖아 댐씨랑 체력을 올리자 일단 이거 하나에 체력 오케이 교환해 열쇠 열쇠 꽤있어 오케이 이게 아 뭐냐 죽으면 그냥 같이 없어줘야지 씨 상점에 들려서 일단 피도 하나 사고 피나와라 아이 돈 안나와도 되는데 필요없어 필요없으 오우 으아아아 오우 이거 한번 깨볼까? 포탑 많으니까 뭐가 나올까 이득이네 이득인데 왜 이렇게 별로 기쁘지가 않지 으악 그래서 너넨 뭘 준 뭐 뭐야 템을 아무것도 안줘 치사 빵꾸같은 놈들이네 쭉쭉 갑시다 상점에서 피하나 사고 갑시다 너도 사 월트 건전지도 사 다이스 게이지 빨리 채우게 필요없는거 같기도 하지만 피하나 토 toute 오오 오오오 굳이 모으는게 오래걸려 일단 파리딜에 의존을 하면서 이야 템이 아무것도 안나왔어 가자 지금 황금방도 안나오고 큰일인데 아 뭐냐 왜야 모으는거 너무 느려 괜히 먹은거 같애 날라다니게도 화면 좋으려면 그래 파리 너가 죽여 가라 파리 갑시다 아 아 우와 공격 야 파리 왜 공격안해 파리 공격 그래 어 여기로 한번 가볼까 아 엄마 손방이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뭐 왜 달아 흠흠 흠 아 짜증나네 야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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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파리 피 꽤 많았네 야 야이 씨 혈사 한방이야 못죽이면 어떡하지 카드 뭐냐 흠 흠 아 이거 운둔자가 뭐지? 상점, 상점 가는 그거였나? 까먹었어 영어 이름 이었으면 기억을 했을텐데 내 그림으로 외운게 아니라서 흠 으어어 아아 아 배꼽이 있어서 좋다 일단 맞아도 여기서 많이 안달아 저거 하나 먹자고 씨 저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거 같애 으음 모아 길을 가라 파리 돈 많이 나와야 소용이 없는데 지금 아이씨 모으는거 진짜 객박 아 다음부턴 먹지 말아야겠어 철사에 아자젤로도 먹지 말아야겠어 아 데미지 증가 때문에 먹을 먹은건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느려질 줄은 몰랐어 너무 느려지는데 이거 너무 답답해 펑 와 방금 잡았는데 또 잡으라고? 아 오 파리 친구가 좋은데 똑같은걸 주네 씨 아이 암튼 왕방은 저 아래쪽 왼쪽 제일 구석인거 같애 그냥 왕방을 가자 얻는것도 없네 이 친구를 잡고 너를 갖다 버릴거야 마더브레인 주윽 잡고 마더브레인 주윽 잡고 가라 친구 파리 아 그냥 구피셋 먹을 줄 알았단 말이야 이번판에 아 구피셋 판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쯧 잡기 수월한내 난 야 너 뭐냐 어 야 친구 파리 공격 바이러스 바이러스 아 뭐야 체력업 어 고 어 맵 더럽게 큰거 보소 자 그냥 가시다 예쁜 파리 파리 바이러스 교통체증 달방이라도 찾으면 좋은데 오케이 달방 말하기 끝나기야 무섭게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하아아아 님 마술사삼? 피묻은.. 개야 그래 좋아 소울아트 두개니까 쪼라 졸라 좋군 오오 오오 샌드팩 꼼빵해 왕방을 빨리 가자 엄마 심장이잖아 아아 나 이렇게 때로 물러다니는거 싫어 됐어 피덩이 샌드백을 앞세워서 몸빵해라 샌드백 어이 어이 죽이고 따샷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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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바디어 뒤에있어 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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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대성담 카드 뭡니까? 매달린 남자 공속증가 모으는거 좀 빨라지겠다 어 체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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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 체감 조금있어 어 무서웠다 나한테 날라오는줄 알았네 어 비즈엠바 개웅장함 어 뭐야 맞았어? 나 2피로 깰수 있겠지? 대결방 골고루 나오면 또 내가 하고싶어지지 잠깐 아 저걸 먹으면은 피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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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자 구피셋 못버린 구피 구피셋의 꿈이다 아 이걸 못깰거같은데 근데 으어어 들어가 구피셋 요시 요시 그라운도 시즌 피 한 칸으로 깨야돼 ㅋ 피 한 칸으로 깨야돼? 피 한 칸으로 깨야돼? 결국 맞추긴 했는데 깰수있을까? 베리어 두개 샌드백 하나 깰수있을까? 베리어 두개 샌드백 하나 일단 해보자 오오 나에게 소울하트를 주시오 야쓰 두칸과 세칸은 좀 많이 다르지 느낌이 아이폰 많이 나와봐야 쓸모가 없는데 지금 당장 아 쟤 목매달고 있는거봐 오우 오우 파리 짱짱 파리 혈사의 이제 딜레이를 파리로 생실시키는거지 아 이거 목매달고 필요없는데 이제 공격 파리 예쓰 배꼽에 그래도 배꼽을 먹었으니까 딸피라도 좀 괜찮은거지 아멕씨 아멕씨 가보자 가봅시다 빠져듭니다 어디서 한마리 소울아트를 주지 에휴 야이 맷집봐 아니었네 자 갑시다 다이장 내가 왔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요맛 soc þ 정감 먹지마 짱표 절 저 keeping Eduja 비슷하게 생겨가지구 비슷하게 생긴 몇가지 있단말이야 얏! 개쩜! 오오오오오오오 아 다이스있잖아? 돌려보자 돌려 저거 캣! 예스! 예스! 유스! 어디가 보방일까? 저 왼쪽? 위? 왼쪽 저기 제일 끝에 아니면 오른쪽 위? 오른쪽 위로 가보자 아! 모르고 캔슬했어 아! 맞았어! 오 여기 쉴드들 있어 좋아좋아 죽어! 벙! 파리야 거미야의 콜라보레이션 뀨앙! 아! 여기 아니었어 그 왼쪽 아래 질 개쩔어 진짜 로드 한번 들려보자 오우 좋아좋아 뭐냐 이거 묵물방패 묵물방패? 그냥 나 이거 묵물방패 필요 없는데? 8살 8살은 묵물방패 아니잖아 오우씨 다음에는 피똥만 겁나 많네 무섭게 야스 요스 우스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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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그런거 나왔으면 진짜 좋겠다 오하하 8이 딜 야아 올스테드 업 굴릴 필요가 없는데 이런검 아 공격력 업이구나 순수하게 올스테드 업이신 줄 알았네 죽어어 죽어어 여기 한번 풍부 뭐가 풍부지? 아 깜짝이야 야 소울 하나씩 뱉으니까 좋다 굴려보자 이거 머거 이쒸야 아 좋은데? 깨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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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깬다 이거 야 소울하트 이거 어이구 어이구 목 깰리가 없어 이건 텅구리 이거 뭐지? 날개 달자마자 날개 달자마자 추락했어 어 다이스 이심 뭐야 이야 좋아 아... 깼습니다 저번엔 실패했지만 오늘은 성공 빠밤 20년치 주사이 해금했네요 오늘은 성공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죠 초반에 깬다고 한 약속 약간의 위기도 있었지만 무난하게 깼다는거 아 있지 아 그 왕룬에 혈사포는 먹으면 안되겠어요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뿅